아... 진짜 치랄하지마. 아... 이거 와도 시키네. 너무... 왜 계속... 나한테 치랄일까? 직원. 아, 씨XX 진짜! 아, 진짜! 오, 쉿! 오마이갓! 이제 이퀸이 형 잡을 수 있을 거 같은데? 오, 오, 오! 아아악! 썰앤? 썰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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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썰앤! 이퀸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보자. 오케이. 어? 아니면 언니. 내가 탑 한 번 갈까? 언니 원딜 한 번 더 할래? 어? 어, 너 원딜 가. 오케이. 나, 난 그냥 나 짜.. 있을게. 저 딱 할게요. 왜 물어본 거야? 왜 물어본 거지? 진짜로? 뭐루, 뭐루? 바텀 오면 지금 럭스 개맛있어. 바로 가면 되겠다. 아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내가 혼자 올 때 내가 죽으면 안 돼? 백스 바텀. 백스 바텀 같다. 다이브 하려는 건가? 자쿠도 왔다. 여기 다이브인가 본데? 바텀. 백스는 팝에 있는데? 왜 나 아까부터 나 있는 라임 사인객 나가는 건데 계속 오 나이스. 너무 좋은데? 백스 팩스. 아 이거 자쿠도 안 죽어. 아 자쿠도 마치다. 안 그래도 개새끼야. 미안 나는 잡을 거야 너.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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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. 양보. 아니 양보하려고 안 잡았는데. 리신 죽는다. 네. 아니 이쪽으로 와. 리카이. 오마이갓. 좀비. 좀비. 베베. 싸가졌네. 어디 갔네 개새끼다. 싸가졌녀나. 빙. 아. 아 제가 잘못했어요. 개이 틀린다. 아 이거 뭐야. 수박차야 돼. 여운 줘야겠다. 여운 줘요. 어허. 여기 도심. 내려봐야겠네. 오워. 오. 얘 터프 좋은데? 어. 오. 나 혹시 몰라서 붙었어. 쪼파 쪼파 야 또 탑이에요 조금이 낙시나 아이스 왜 내 백업은 얘기 안 해줘 빨리 얘기해줘 존나 멋있어 존나 멋있어 섹스 예은단아 꽃핀 방송중이야 으아아아 잠깐만요 헉 너무 용감했니나? 너무 용감했니나? 아 좀 용감하긴 했네 다 따면 됐어 다 못 딸거 같은데? 이러면 오히려 다 죽었는데? 너무 용감했는데? 아 진짜 치랄하지마 아 이거 아저씨 키네 너무 시젖다 왜 계속 나한테 치랄일까 아 진짜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이가! 아하하하 죄송합니다! 어마어마어마어마 뭐 또 랭가가 근처 어딘가에서 특이하다가 정탈을 해보는 것도 있다 우와 뭐야 이거 그리고 얘를 잡으면 분명 이블린이 있을 거예요 근처에 왜 다 골로 다 잡자 우리 그냥 뭉쳐다니는 거 봐봐 오지 내 말 맞지? 이 싸가지 없는 거 저거 나 궁 있음 아니 어? 어라? 막아줄 사람? 어 이건 좀? 어 이건 좀 아 시바요 얘 저 행동이 좀 이상해 좀 그니까 저 친구는 자꾸 저렇게 우리를 모셨다! 제가 전혀 아니에요 우리한테 저렇게 꼬리를 자꾸 친다니까 그래서 가면 이블린이 있다니까요 진짜로? 근데 여기에 와드가 있었던 거야? 이블린이 언니를 본 거 같은데 내가 봤을 때 아쉽긴 하다 음 아쉽다 잘 싸웠다 그래도 가장 희망 있는 판이었어 올해 그리고 어 우리 함탄 켜놔기 각지에 일기기 1승 켜놔 1승 켜놔 1승 켜놔 이길 수 있을까? 나도 궁금해 우리 이길 수 있을까? 1승 켜놔기 이게 안 죽어? 직중하실 wol 이거 아깝다 잘했다 아 이거 레드 딜을 뒤져야 정상 아니냐? 내가 할 때는 레드 딜을 뒤지던데 왜 시바 나미 할 때는 레드 딜을 안 죽어? 오 저거 되네 저게? 저게 되네? 이게 되네 저게 되네 피니아 레벨링 좀 해야겠다 피니아 레벨링 좀 해야겠다 어 저게 되네 아 아칼리 도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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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칼리 그거 조이야 있어서 안 돼 잡았어 잡았어 아까 썼어 아까 썼어 나이스 앉혀주는 거 너무 좋았다 앉히는 거 나이스 탑 탄모하러 갈게요 탄모하러 갈게요 집 집 집 집 집 집 아 죄송 어 뭐야 집 아 이거 카직스나 괜찮아 괜찮아 어 깜짝이야 어머 세상에 어머 여기 틀 탔다? 어 담아 될 거 같은데요 아칼리 틀이다 이거 아 둘이 왔네 아 얘네 계속 그냥 얘네 던지를 계속 카직스나 마음 급해가지고 오케이 이거 그냥 미드 밀자 미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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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직스 왜 돌아서 할 수도 있음? 카직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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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빅토르랑 막아줄 거라고 믿고 저 미드 밀게요 괜찮아 빠졌어 얘 나이스 필수 없다 빠졌으면 그냥 미드 계속 할게 어 나 괜찮아 얘 빠졌어 얘 텔 탔다 여기 텔 집 집 집 잠깐만 카직스 집 탈러 간다 나 집 막을게 아우 쌍둥이 막 있었어도 이렇게 힘든 거 아닌데 그니까 우리 너무 민둥산이야 민둥산이야 우리집 브라질리언 왁신당아 우리집 밀렸어 그냥 나랑 장룡칠 이거 우리 뒤에 아칼리 아칼리 노공해요 와 나중에 우리다드 난 이거 저 친구들이 계속 집에 집착하다가 이겼다 난 우리 바이에게 강한 정신력 준다 나도 가장 압니다 버틴 너에게 준다. 저 개새끼야. 진짜 고생했다. 진짜 해냈다. 편안을 하네. 일쑤 일쑤 여기까지 할까요? 고생했어. 다음을 또 놓읍시다, 여러분. 수고하셨습니다. 네, 재밌었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안녕히 가세요.